서브 소켓 가이노트가 업데이트 됐습니다 서브 소켓 가이노트 뒷부분에 http 서버 구현 이 부분이 추가 됐어요 서버 소켓 가이노트 뒷부분을 확인해 보기 바라고 http 서버 이게 웹 서버죠 아주 간단한 현재 시각만 보여주는 아주 간단한 http 서버를 구현해 봅시다 http 리퀘스트하고 http 리스펀스가 있는데 리퀘스트하고 리스펀스에 헤더 부분이 있죠 헤더 부분은 클라이언트하고 서버가 서로 인식해야 되는 내용인데 그래서 규칙을 지켜야 되죠 http 프로토콜의 규칙 규칙에 의하면 주바꾼 문자는 crlf 이어야 다죠 이거 프로그래밍식으로 표현하면 이거죠 이렇게 하면 crlf 두 문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 헤더 부분에 모든 문자는 다 us asci 문자여야 하죠 한글 같은게 섞여 있으면 안됩니다 한글 같은게 섞여 있을 거라면 url 인코딩 되어서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리퀘스트 바디 리퀘스트 바디 부분은 이것도 hd 서버가 인식해야 하는 내용인데 리퀘스트 헤더에 리퀘스트 바디가 있다면 포스트 방식 요청일 때는 리퀘스트 바디 부분이 있죠 get 요청일 때는 바디가 없어요 근데 포스트 요청일 때는 리퀘스트 바디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있느냐 가장 대표적인 바디에 들어있는 내용이 포스트 요청일 때 리퀘스트 파라미타죠 그 리퀘스트 파라미타는 포스트 요청일 경우는 입력 폼에 입력한 데이터죠 입력 폼에 입력한 데이터가 바디 부분에 담길 때는 한글을 입력했을 수도 있으니까 인코딩 되어서 들어가는데 이렇게 인코딩 되어서 들어갑니다 이게 포스트 방식 요청일 때 리퀘스트 바디에 데이터가 인코딩 돼서 들어가는 그 인코딩 방식이에요 이게 url 인코딩하고 방식이 같아요 그래서 쿼리 스트링 인코딩하고 똑같습니다 쿼리 스트링 인코딩은 url 인코딩이에요 그러니까 갭 방식 요청일 때는 리퀘스트 파라미타가 url 뒤에 쿼리 스트링에 붙고 포스트 방식 요청일 때는 리퀘스트 파라미타가 리퀘스트 바디에 들어가고 어디에 위치하느냐 위치만 다를 뿐 인코딩은 똑같아요 둘 다 url 인코딩입니다 근데 만약에 포스트 방식 요청이고 그 다음에 그게 파일 업로드도 하고 있다면 그러면 인코딩이 이거예요 이게 사실 마임 타입이죠 마임 타입입니다 파일 업로드일 때는 이거예요 그 다음에 기타 텍스트 플레인 또는 텍스트 제이손 이럴 수도 있어요 자바스크립트가 ajax 요청을 할 때는 텍스트 제이손 뭐 바디에 텍스트 제이손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죠 포스트 방식 요청이고 자바스크립트가 제이손 데이터를 보낼 때는 컨텐트 타입이 텍스트 제이손이죠 자 이런게 리퀘스트 바디의 내용입니다 전부 다 포스트 방식일 때만 바디가 있어요 포스트 요청일 때만 그 다음에 리스펀스 바디 리스펀스 바디는 웹 브라우저가 서버가 웹 브라우저 아니 웹 서버가 웹 브라우저한테 보내는게 리스펀스죠 리스펀스 바디 이건 서버가 출력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출력이 html 태그죠 이 경우도 컨텐트 타입에 이 마임 타입이 있어야 됩니다 컨텐트 타입 컨텐트 랭스에 헤더 부분에 바디에 있는게 뭐다 라고 리퀘스트도 그렇고 리스펀스도 그렇고 헤더 부분에서 명시해 줘야 됩니다 컨텐트 타입이 뭐고 컨텐트 랭스가 뭐다 라는걸 헤더에서 꼭 명시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리퀘스트 파라미터는 이런 식으로 웹 브라우저에서 서버로 전송이 되는 흔한 데이터들이 이런거고 폼, 폼, 서밋될 때, 파일 업모드 될 때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가 데이터 보낼 때 이런거고 서버가 웹 브라우저한테 보내는건 뭐 html이랄지 css 파일이랄지 아니면 뭐 그 이미지 파일이랄지 그때 컨텐트 타입 컨텐트 랭스 특히 컨텐트 타입에는 이런 마임 타입이 명시되어 있어야 되죠 이렇습니다 이 규칙을 우리가 구현하려면 지켜야 돼요 특히 우리는 웹 브라우저로 구현하는게 아니니까 이 서버를 구현하니까 이 규칙을 지켜야죠 우리가 출력할건 html 태그를 출력할거라서 요거하고 랭스 이걸 헤더 부분에 출력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 줄바꾼 문자 바디 부분에 줄바꾼 문자는 이미지 파일이면 줄바꾼 문자가 아예 없고 이미지는 이미지고 그 다음에 css 파일이나 html 문서에 줄바꾼 문자는 상관없어요 텍스트 html 데이터에 줄바꾼 문자는 이거 셋 중에 아무거나 다 됩니다 바디의 내용이 이겨올 경우에는 이 포맷대로 데이터가 들어있으면 되는데 이 규격대로 텍스트 html 규격대로 데이터가 들어있으면 되는데 텍스트 html 규격에서는 줄바꾼 문자가 상관없습니다 왜냐 왜 상관없냐 어차피 줄바꾼 문자는 html에서 다 공백 취급하죠 어차피 다 공백 취급할거 안가립니다 그 정도 배경 지식하에 구해냅시다 nctp 서버 1 포트 번호 nctp 서버에 표준 포트가 80이죠 80 포트에서 listen 대기하고 있을 거에요 헤더 템플릿 그 헤더를 출력하기 위한 템플릿을 만들었고 줄바꾼 문자 이렇게 crlf 꼭 지켜야죠 프로토콜 규칙이니까 리퀘스트 라인이죠 아 참 리퀘스트 라인 리스판스 리스판스의 첫 줄은 이거죠 프로토콜 상태코드 상태코드 htp 1.0 프로토콜이고 200 ok 상태코드 htp 상태코드 프로토콜 상태코드가 첫 줄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헤더 부분인데 서버 이름 뭐 내가 만든 서버 이름 htp 서버 1이고 content length 여기가 바디 부분에 들어있는 데이터의 크기를 정확히 정확해야 돼요 이게 오류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만약에 작으면 데이터가 잘리고 여기에 준 값밖에 서버가 안 읽어요 더 많이 줘도 여기 딱 준 값만큼만 그 아 참 이 경우 웹브라우저가 있는구나 이게 리스판스 서버가 출력할 리스판스의 헤더에요 그럼 여기에서 준 값만큼만 웹브라우저가 읽어요 content length 만큼만 그래서 이 값을 너무 적게 줬다 그럼 거기서 잘려서 읽혀요 너무 크게 줬다 그러면 더 달라고 웹브라우저가 마냥 대기하겠죠 예를 들자면 실제 데이터는 50 바이트 갈 건데 여기다가 51이라고 적었어요 그러면 한 바이트 더 읽으려고 웹브라우저가 기다리게 됩니다 이거 정확해야 돼요 만약에 실제 데이터는 50인데 여기다가 40이라고 적었다 그러면 웹브라우저는 여기 적혀있는 대로 40 바이트만 읽고 나머지 10 바이트는 안 읽어요 그리고 실제는 50 바이트인데 여기다가 52라고 적었다 그러면 데이터 50 간 거 읽고 두 바이트 더 읽으려고 웹브라우저가 무한히 기다리게 됩니다 이거 정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적히는 값은 바이트 값이지 문자 갯수가 아닙니다 몇 바이트, 바이트가 정확히 여기에 출력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컨텐츠 타입은 우리는 HTML 태그 출력할 거라서 컨텐츠 타입은 텍스트 HTML이고 인코딩은 UTF-8 인코딩이고 그 다음 줄바꿈 문자를 두 개 출력합니다 줄바꿈 문자를 두 개 왜? 헤더 부분하고 바디 부분 사이에 빈줄이 있어야죠 자 줄바꿈 문자가 두 개가 있어야 이게 빈줄이 되죠 빈줄 그 다음에 바디를 출력할 겁니다 얘는 UTF-8이라고 했으니까 UTF-8 인코딩으로 출력할 거고 얘는 헤더 부분은 ASCII, US ASCII HTTP 프로토콜에서 헤더는 ASCII 해야 돼요 US ASCII로 출력해야 되고 바디는, 이건 여기 명시된 대로 인코딩해서 출력하면 되는데 UTF-8이라고 했으니까 UTF-8 인코딩으로 출력하면 됩니다 줄바꿈 문자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상관없고 여기에 그냥 1,2,3,4 일련번호 숫자 출력할 거고 여기에 현재 시각 현재 시각을 시,분,초 이렇게 출력을 할 거예요 이렇게 출력을 할 거고 그래서 템플릿을 이렇게 미리 만들었고 서브 소켓 시 웹브라우저의 연결을 기다립니다 80번 포트에서 기다리다가 아참, 서브 소켓 만들고 여기서 기다리는 거죠 서브 소켓 만들고 여기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연결이 왔어요, 연결됐습니다 자 그럼 이 소켓 객체로 데이터를 주고 받으면 되는데 연결, 어디서 왔다 리퀘스트, 여기서 출력을 했고 출력하기 위한 라이터 객체 그 다음에 읽기 위한 리더 객체 소켓.getInfStream에서 여기서 읽을 거예요 그래서 버퍼드 리더 만들었고 버퍼드 리더를 이용해서 여기서 읽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헤더 부분을 먼저 헤더 부분 읽는 거예요 한 줄씩 읽습니다 한 줄씩 읽고 읽은 다음에 아무것도 안하고 화면에 출력만 해요 어차피 뭐 리퀘스트 부분은 분석 안하고 다 무시할 거고 근데 헤더가 끝난 건 어떻게 하느냐 이거 빈줄을 읽으면 헤더가 끝난 거예요 빈줄 빈줄을 읽었으면 리퀘스트 헤더가 끝난 거라서 브레이크 자 리퀘스트를 다 읽었습니다 뒷부분에 리퀘스트 파라미타 바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무시 그냥 리퀘스트 헤더 부분만 다 읽고 바디 부분은 그냥 무시했어요 이 정도 읽었으면 됐고 그 다음에 리스판스 출력합니다 즉 어떤 걸 요청했는지 무시하고 리스판스는 다 똑같아요 아까 바디 템플릿 바디 템플릿에서 여기 이 부분에 카운트 값이 출력이 되고 이 카운트 값이 플러스 플러스니까 요청을 하나 받을 때마다 카운트 값이 일식 증가하죠 총 요청이 몇 개 받았는지가 여기에 출력이 됩니다 1 2 3 4 이렇게 그 다음에 현재 시각 현재 시각이 시분초가 여기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바디 스트링을 만들었고 그 다음 헤더 스트링을 만듭니다 왜 헤더 스트링을 늦게 만드냐면 헤더 스트링 여기에 바디의 랭스가 정확히 들어가야 되죠 바디를 만들어야 바디의 랭스를 알 수가 있어서 바디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헤더 만드는데 이 부분에 지금 바디의 랭스인데 그 문자열의 크기가 아니고 바이트 단위의 크기라서 바디를 바이트로 먼저 변환한 다음에 바이트 배열 이 스트링 클래스의 getByte 메소드는 이 스트링을 바이트 배열로 변환해서 리턴 해줍니다 그 바이트 배열의 랭스 즉 바디 부분에 바이트 단위 크기죠 이것을 출력을 해서 이렇게 바디 하고 헤더 하고 만든 다음에 헤더 출력 바디 출력 플러쉬 하고 그 다음에 나가면 소켓 연결이 끊기죠 플러쉬 출력하고 연결을 끊습니다 80포트에서 서버 시작됐고 뭐 클라이언트는 필요 없죠 클라이언트는 HTTP 클라이언트는 웹브라우저죠 그리고 8080포트로 시작되니까 8080포트가 아니라 80포트니까 그냥 엔터만 치면 되죠 그래서 서버가 지금 출력한 현재 시각 출력이 됐고 여기 F12키를 누르면 개발자 창이 열리죠 개발자 창에서 이거 새로고침 해봅시다 새로고침하면 여기 지금 방금 요청 요청이 여기 보이는데 요청에 대한 서버의 리스판스가 보입니다 서버의 리스판스 뭐 우리 예상대로 이렇게 리스판스 했어요 그리고 리스판스 헤더 부분도 여기 보입니다 내가 소스 보기 서버에서 출력한 소스 보기 그리고 여기 여기는 그 서버가 헤더를 무시하긴 하지만 헤더를 그냥 받은 헤더 리퀘스트 헤더를 쭉 출력은 하죠 리퀘스트 헤더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이런 내용이 지금 크롬이 내 서버에 보낸 헤더 부분이 이렇습니다 자 사소한 개선할 부분이 있는데 바디 크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코드를 사용했죠 이 코드는 스트링클래스의 getByte 메소드는 문자열을 바이트 배열로 변환해서 리턴해요 왜 그게 필요했냐면 여기 헤더 부분에 바디 부분에 정확한 바이트 단위 크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바이트 배열로 변환했다면 굳이 라이터 사용할 필요 없이 이렇게 바디 문자열을 바이트 배열로 변환했다면 그 바이트 배열을 그냥 아웃프 스트림에 출력하면 되죠 굳이 라이터 쓸 필요가 없죠 이 라이터가 하는 일이 스트링을 바이트 배열로 변환해서 출력해 주는 일을 라이터가 해요 근데 바디 부분의 크기를 알고 싶어서 바이트 배열로 변환했다면 그렇게 변환된 바이트 배열을 아웃프 스트림에 그냥 출력하면 되지 굳이 다시 라이트 객체를 또 만들어서 라이트 객체를 이용해서 또 스트링을 바이트 배열로 한 번 더 변환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바이트 배열로 두 번 변환하게 되니까 그냥 쓸데없는 시간 낭비죠 이렇게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라이터 안 만들고 그냥 아웃프 스트림 객체 그리고 바디 바디 스트링 점 포맷에서 바디 스트링을 만든 다음에 그 바디 스트링을 바로 갯바이츠 갯바이츠 메소드 호출하면 바이트 배열로 이 스트링이 바이트 배열로 변환돼서 리턴 됩니다 바디 부분의 인코딩은 UTF-8 헤더도 마찬가지로 헤더 부분 이렇게 헤더 부분 스트링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 이제 바디 부분의 크기 이 경우 바디는 지금 스트링이 아니라 바이트 배열이니까 정확한 바이트 크기가 여기 출력이 되죠 그 다음에 바로 갯바이츠 해서 US ASCII 인코딩으로 만듭니다 자 이렇게 둘 다 바이트 배열이면 라이터 필요 없이 아웃프 스트림에 바로 이렇게 출력하면 됩니다 이게 훨씬 간결하고 효율적이죠 뭐 기능은 똑같고 자 종료하고 아 참 여기서 실행했지 여기서 두 번째 이제 실행을 했고 기능은 똑같아요 아 그 다음에 여기 요청한 수인데 새로고침할 때마다 둘씩 올라가는 이유는 이게 한번 요청할 때마다 웹브라우저에서 웹서버로 요청이 두 개씩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래요 어떻게 두 개씩 날아가냐면 FCB 기발자 창 열어보고 확인해 보면 되는데 첫 번째 그 실제 URL 요청을 했고 두 번째 이거 요청이 또 날아가요 아이콘 달라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콘솔에도 이게 출력이 되는데 여기 이게 실제 그 URL 요청이고 그 다음에 이게 아이콘 달라는 요청 그래서 이 크롬이 서버에 어떤 URL 요청을 할 때마다 두 개씩 요청을 합니다 아이콘 달라고 근데 얘는 내가 만든 서버는 아이콘 달라는 요청이 와도 무시하고 그냥 HTML을 쐈죠 근데 웹브라우저가 알아서 어 아이콘이 아니라 HTML이 왔네 하고 알아서 무시한 거죠 에러가 난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아주 간단한 HTTP 서버 아주 간단한 서버를 구현해 봤고 뭐 그냥 정적인 파일만 이렇게 서비스하는 그냥 정적인 파일 서비스하는 그 HTTP 서버 웹 서버를 자바로 구현하는 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한 이 300라인이면 충분히 그냥 평범한 즉 JSP를 돌리거나 스프링 돌리거나 이렇게 프로그램을 돌리는 웹 서버가 아니라 그냥 정적인 HTML 파일 그인 파일 이런 것만 서비스하는 평범한 아파치 웹 서버 같은 웹 서버를 구현하는 것은 뭐 보안이나 이런 거 엄청 신경 쓰고 잘 구현하지 않는 다음에야 그냥 간단하게 구현하겠다 하면은 웹백라인이면 돼요 자바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이 자바 프로그래밍이 이렇게 좀 훨씬 생산성이 높죠 C로 구현하면 훨씬 많은 코딩을 해야 될 텐데 자바는 상당히 편한 편입니다 오케이